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스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믄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에바브로티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혈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혈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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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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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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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걸 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뭐 알다 아는 거 가지고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적용 theseボタン 뭐 적용 저격 엿 wrote 이 A состо용 이 24감사 라고 기쁘게 사주시 were 합니다 누가 여름을 잡습니까 여름 북한 태어났으면 새끼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에 사단이 덤태와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끼 밥 먹고 이 자리에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25보자 축복으로 그렇게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원의 인생 자품을 남겨야 되세요 이런 사람은 발자취가 다릅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요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은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체험할 통로로 스타트만 운동 이 사천망대 운동 이삼치 운동이라는 이 새 운동 이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3인 1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위드 프리시프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친한 사람들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캠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걸 이루어가고 아멘 저는 3인 1조가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일단 한 번씩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가짜로 웃어도요 뇌가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이 즐거우면 허감이 쫙 물어가지고 만들어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들 모이면 만나자마자 웃기 시작하잖아요 모이면 그냥 웃기 시작합니다 웃으라고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 상대를 보면 기분이 좋아 내 마음이 기쁘고 서로가 기쁘니까 아멘 웃는 게 어색하면 오랫동안 안 웃어가지고 어색하거든 그냥 웃는 모습만 갖추세요 모습만 갖춰도 허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 아닌 찬송이 없는 가정들 보세요 늘 모임이 심각합니다 부삿집들 재벌집 시기 질투 서로 경쟁하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늘 불평하고요 거기에 무슨 웃음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허감이 꽉 차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속아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복음 분위기로 가정의 분위기가 허감에서 완전 나 하나 때문에 기쁨의 분위기로 천국으로 아멘 왜냐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나 하나 때문에 천국이 돼 나 하나 때문에 아멘 나 하나 때문에 천국 만들고 오세요 나 하나 때문에 지옥 만들지 말고 나 하나가 부정적이고 나 하나가 불청하면 가정이 다 그냥 어두워져버려요 나 하나 때문에 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누림이 없으면요 누림이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누림이 없으면 율법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많은 분들이요 복음과 율법을 왔다 갔다 해요 복음 됐다가 율법 됐다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복음 됐다 율법 됐다 언제는 또 혼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예수는 거기서 더들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얼굴이 시커메져가지고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율법 그래요 올해는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그냥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르쳐서 완전 복음 쪽으로 넘어오세요 복음 쪽으로 넘어오세요 무조건 넘어오세요 절대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복음 아이복 율법 오케이 절대 복음 이렇게 되면요 삼인일종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서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바울의 삼인일종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빌리포 교회도 바울의 삼인일조로 그걸 세워진 그러한 교회에요 사도행기 심장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포 성에 가서 기도처 찾다가 빨레터에서 루디아 만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이 루디아가 완전히 제자되잖아요 이 만남 이후에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또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데 그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니까 예수께서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이 쫓겨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자를 조종하면서 돈 벌고 있던 그 주인이 돈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소한 겁니다 그 이상한 풍서불 이상한 말을 자꾸 하며 다니면서 이 우리 말을 굉장히 이 혼동케 한다 두 사람 잡아라 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뭐 귀신 들린 여자를 조종할 정도면 뭐 깡패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막 매우 쳤습니다 피투성이어야 되더라 그냥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조를 잡자고 빼기 좋았으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원망 불평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감옥에서 세월한 게 차고 피투성이 되어 가서 찬송을 부립니다 막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확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간수가 아 옥문이 다 열리니까 아이고 제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 제수들 다 놓치면 간수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칼로 들고 자기 목을 찌를 죽으러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걸 보고 꽈물질었어요 스탑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갔다 다 있다 여기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말이요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되니까 그래서 루디아 간수 바울 이 세 사람이 사밀조가 돼가지고 빌리포 교회를 세웁니다 사동자 18장에도 보면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사밀조가 되었어요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이 건축 카자나에 천막 치는 거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부부가 복음을 받아 이 부부하고 사밀조가 딱 돼가지고 여기 계셔오자 고린도 계셔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사밀조를 이루었던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디무대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무대가 목회자라고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병신도예요 그냥 사역자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사밀조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사밀조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디무대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어진 미션을 서로 기뻄에 기뻄으로 감사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뻄으로 너무 감사해서 중요한 것은요 중껑마 영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안하느냐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축복 도대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초월적 축복의 정민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영계천 성도는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과 일평생 동력했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디무대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시대적 주역으로 여러분이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무대입니다 19절로 2절봅니다 내가 디무대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믄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무대를 빌리포 교회에 파송하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빌리포 교회에게 전함으로 전하고 또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경영하면서 디무대로부터 이들의 영적 성장이 되도록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되도록 돕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빌리포 교회의 상황을 바로 알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발리 바울이 받은 보고에 의하면 지금 빌리포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이걸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이제는 분쟁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해서 자신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달라 라는 의미로 이 디무대를 파송합니다 바울은 왜 디무대를 파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디무대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요 같은 마음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마음 하나님을 한다는 동력자의 의미를 말하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 가든지 간에 특별히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삶운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 사역의 성표와 직결되는데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 해도 뜻이 수로 맞아야 됩니다 혼자서 열정하면 안됩니다 같이 뜻을 맞추면 굉장히 사회도 그렇거든요 사회적 소위 말해서 IQ나 그러지요 IQ는 머리지만 IQ는 사회적 머리입니다 관계 관계가 잘 돼야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외롭지 않지요 관계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력이죠 함께 같이 같은 마음 어떤 사회가 어떤 사회가 하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가요 지금 본격한 이 삶운동을 서로서로 한마음 한뜻이대로 이것이 이 성표가 직결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영적 치유 삶의 치유 영적 회복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운동을 일으킬 때는 여러분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불신화하는 사람들은 부담됩니다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한다 헌금을 하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통해서 구구라듯이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합니까 전부 다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에요 테스트입니다 교회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그게 무슨 거기 실패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인본주의 있겠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아멘 삼일조하자 전도 성교하자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 그거는 완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요 구원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사람 살려내자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여러분 서로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바랍니다 강단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운내수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21절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이만한 말로 둘로 둘류 둘류 라는 말은요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 둘로스의 소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종로를 했다 종 아시죠 종을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섬기는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일에 생명권 의심을 했다 사실 이거는요 복음의 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로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거 무한세계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교회를 몇 년을 다했던 몇십 년을 다했던 간에 영적 체험한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내 능력 넘어서 하나님 하셨구나 아멘 처음 없으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자기 감정에 잡혀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어야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거에 알지 하나님의 이 무한한 무한세계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냐고 처음 주위 사람들이 와 주위 사람들이 이야 달라졌네 변화됐네 옛날 사람이 아니네 이 무한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그럼 어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괴다 다닌다 구원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무한세계 하나님의 힘을 영적세계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해봐야 이 말을 하나님의 관심에 이 말씀에 아멘이 될 수 있지 바울이 빌리버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연단을 통해서 디모델가 비록 모태신앙이지만 디모델가 연단을 통해서 지금 지도자로 갖춰진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2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리버교회를 위해서 사회자로 파송화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말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봤는데 이들은 전부다 자기 유익을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했다 그랬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보려 했는데 전부 동기가 꽉 찼어 동기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내가 보낼 수 없었다 그런데 디모델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즉시 바울을 말하니까 즉시 하겠습니다 라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에 자기 것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것이 없었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삶 삼오직의 영적 자세다 그럽니다 삼오직의 영적 자세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예요 이런 사람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스워드 샌더스 목사님이 쓴 영적 제자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제자도 원래 그리스도인과 제자는요 구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분리되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교회 나간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 근 사람이다 이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근 사람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출입한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인 발각되면 재산 다 몰수입니다 재산 몰수 다 당하고 이 사회적 신분 다 박탈 당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데 던집니다 사자 밥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카타콤 이태리 가면요 로마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가면 지하 카타콤이 있습니다 외곽지대 들어가는 건 한 사람 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안내를 잘 받으십시오 들어가서 궁금해서 호기심 가지고 딴 길로 가면 영혼이 못 들어옵니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잘 따르래 딱 내려갔는데 그냥 막 이 위에는 공동무지에요 무덤인데 밑에는 그냥 완전히 도시야 도시 파고파고 또 파고 파고파고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문이 많은지 길이 많은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격에 들어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니까 온 사람들이 못찾도록 길을 엄청 개미굴가지 파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기독교에는 무조건 잡아가니까 죽이든지 감옥 갖추든지 그러니까 거시도 인이다 이거는 뭐 끝난 사람이에요 거시도를 위해서 생명 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시도 인 못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대부분 많이 알거에요 교회 다닐 사람이 길거리에 80%는 다 교회 다닐 봤어요 그 중에서도 안당한 외계한 교회도 시험 들었어요 누군지 시험 장로인데 사기당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분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다닐 사람하고 제자하고 영계 모든 선도들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라는 이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보증수표라 여러분 보면 다 말하면 완전히 보증수표라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말하면 한마디면 끝이야 절대 번복하고 속이 억울하네 이 사람 보증수표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했으면 끝난 거예요 미국에서 상류층에는 수백만불 계약하잖아요 말로 끝났대요 정매님 이야기 되어보니까 미국에서 바이오들 가서 주로 텍사스 쪽으로 많이 가는 분인데 가서 가서 이야기가 저녁 먹으면서 요즘 우리 원가가 자료가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저녁 먹으러 나서 한마디 알았어요 끝이래요 살림도 하고 이런 거 없대요 말 한마디면 끝이래요 바로 쉬우세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말 한마디면 끝이래요 말이 신용 보증이란 것이예요 살림도 하고 도장 찍고 그런 거 없대요 그 정도로 상류층에는 자기 말한 것에 체림을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상류층은 상류층은 그러는데 수시로 거짓말하고 말했다 또 돌리치고 또 속이고 이거는요 세상 불신자 중에도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되어야 돼요 그 정도 되어야 이런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요 이 뭐란 말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존재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먼저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등재로 함께 수고한 군사 에바브로디도 25절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예요 너의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복음의 독렬자를 소개하고 있죠 이 무대를 소개하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리포 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전도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사역이에요 이 빌리포 교회가 성경금을 가지고 주면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는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사실요 빌리포 감옥하고 빌리포 지역하고 로마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200km입니다 1200km 요즘 같으면 비행기 한 2시간이면 가지만은 당신은 교통수환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신은 강도 노상강도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위험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돈을 들고 가야 돼요 성경을 들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도 뭐하러 갑니까 옥수바라를 갑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도와주러 하는 그 사역이에요 보통 결단은 아니고는 못해요 에바브르 디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걸었다 그래요 생명 건 은신을 바울도 그를 향해서 자신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 내가 설 것을 돕는 자 이 말을 하면서요 그가 주어진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 건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에바르 디도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섬기다가 오히려 자기가 먼저 병이 걸렸어요 어느 정도 걸리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다 먼저 이 사실을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알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병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조용히 죽으면 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또 걱정하구나 내가 그것이 너무 알려진 것이 너무 근심이 된다 이 말은요 이들이 걱정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한 가족의식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르 디도가 임해가지고 그 죽을 뺏어 완치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암 환자가 73명입니다 정병 환자가 28명 이번 주까지가 101명이 지금 사경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암 환자 그리고 중병 환자 중병입니다 지금 101명 세밀하게 매주 명단이 그렇게 재개도 보내지고 장로회 아수입사회 권사회 교육자들에게 매주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암 환자들 또 중환자들 이분들에게 에바브로 디도처럼 완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는요 의학 상식을 이 상황을 초월하는 25의 힘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무한색의 힘을 그 힘든 중에도 우리 환자들 체험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복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리포 교회에 되돌려 보내면서 그를 기뻄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일을 하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의 바울의 도울은 이 일이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을 돕는 것은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증가하는 자를 돕는다 그리스도를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에바브로디오도는 그리스도의 일 바울을 섬기는 일에 죽기에 일을 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생명 근허신 했기 때문에 종기한 그런 존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지 아니하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안하다 이 말은요 도박과 관련된 용어예요 도박할 때 최고의 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최고의 폐가 나왔다 모든 침을 뱉팅해버리죠 그건 올인이라 합니다 올인 그리고 이 표현은요 또 한 뜻이 있습니다 무모함이라 무모함 무모함이라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티도가 주변에서 볼 때는 무모할 정도로 올인해버려요 진짜 우직스럽게 무모할 정도로 올인했다 그래서 함께 구원사된 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단 미션이 주어지면 자고 오면하지 않고 즉시로 실현했다 이 말씀이죠 즉시로 잔머리 굴리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에바브로티도에게는요 뭐가 있었냐 내면에 복음의 힘이 있었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영적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는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은 은혜를 받아야 주의를 하죠 은혜 못 받아야 무슨 주의를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 불평 원망은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 신분을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던 증거예요 그게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부정기만 나오고 아 이 사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대화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이 말을 맞대고 무슨 의논을 할 거냐고요 막 난장판 되지 여러분 문제의 갈등 위기는 상관없습니다 핍박와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든 조롱한다 상관없습니다 불가능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수만 있으면 끝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것이다 절대 가능의 이름 그리스도 이거 봐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용서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문제를 자꾸 문제를 보면 곤란해요 사단이 속아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할 줄 한 게 있어요 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쇼하면 안 돼요 건방지게 말해요 자기가 잘난 척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솔직해야지 아무 능력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와 상관없다 이게 바로 25시에요 25시 사실 디모데는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름은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출신 과정이 완전히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이 디모데는 믿는 과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랐어요 디모데는 영적 배경이 든든했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불신자 과정에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인물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일 거예요 믿는 과정에서 모테로 시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90%는 다 다 중간에 불신자 과정에 태어났지만 믿어 에바브로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출신 배경을 유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의 여신 미의 여신 이름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우상문화소에 자라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이걸 에바브로 디도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여신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대부분 다 뉴스나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보면 은혜라든가 이 성 이름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믿는 가정이었구나 이런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어떤 이름을 보면 용자 들어갈 이름은 안 믿는 가정이 많아요 이 뱀용자 용용자거든요 용용자 그런 이름을 바꾸는 게 나아요 이렇게 배경이 다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지만 보금운동하면서 보금운동하면서 보금의 각자 위치에서 딱 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 되가지고 전혀 배경이 다른데 보금 안에서 딱 하나 되가지고 딱 사도 바울을 이들과 평생 동력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그냥 삶을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은혁적 삶을 일일이 언급할 정도로 증거를 보긴 삼일조 디모데의 에바브로 디도 바울 삼일조 이게 돼가지고 은혁적 도전 우리 용자 모든 승분들을 또 삼일조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지나가다가 물어볼까요 김장로 당신 삼일조는 누구요 버벅대면 죽어 장로가 되가면 권사대가 물을 거야 내가 우리 교육자들 물을 거야 당신 삼일조는 누구야 아멘 그래서 삼일조를 구성을 잘 하라마 삼일조를 이것은요 시대적 미션 앞에서 여러분 완전 원니스 1위를 하는 것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응답을 받는 한 분 더 빠지면 이번 한 해에 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삼천리 반도 검수광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907년 남국 억 장로님입니다 남국 이름 성은 남국이고 이름 억인데 남국 장로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삼키기 위한 전략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무슨 사상을 심어줬냐 이 조선 땅은 이 조선 땅은 버려진 땅이다 참 돌밭이고 이거는 도대체 설 수가 없는 땅인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 이 땅 못 서 우린 기술이 좋아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뭐 철도고 뭐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실 6년 동안 압제하면서 만든 것이 이 철도 우린 철도도 몰랐잖아요 그거 다 일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발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를 계속해서 나라를 불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나라를 불신하도록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이에요 완전히 힘 빼는 작전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어제 단 한 번도 우리는 침략해본 적 맨날 당하게만 했지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놈들은 죽게 사기로 그냥 미국까지 챙기겠다고 저 러시아까지 저 중국까지 다 챙겼잖아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저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용기가 없어서 너무 무력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그렇게 좌절을 했어요 자 이때 이 남궁억 장노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캄캄할 때잖아요 무지할 때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지만 그때는요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무지해가지고요 글을 못 쓴다 글을 몰라요 글을 못 읽어 글을 못 쓴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다 읽었어요 우리 어머니 학교 다닐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다 쓰고 다 읽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산송 읽고 산송 읽고 경쟁하다고 다 외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 학교 다닐 적 없어요 그런데 다 해요 다 읽고 다 쓴다니까요 교회에서 자라가요 그만큼 교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불신자들하고 달랐어요 생각이 글을 쓰고 쓰고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는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만큼 생각이 다르죠 남구 장노님이 곡을 이때 쳐 것입니다 뭐라고 썼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다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다 이 동산에 할 일 많다 사방에 일꾼 필요하다 하나는 명경 났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자 실제로 잔양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 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엎어진 거예요 생각이 확 생각을 열어준 겁니다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3.1운동이 이어서 막 일어나고 온 젊은이들 가슴 속에 막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이 노래가 그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1937년 3월 일제에 의해서 1호 금지곡이 됐어요 삼천리반도 금수왕산이 일본 사람들이 1호 금지곡 지정할 정도로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계속 불렸어요 몰래 몰래 무슨 말입니까 애국심을 고치시켜줬다 애국심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삼운동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언약적 도전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집중 공개하는 이 영적 해방권입니다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영적 무력감에 빠지도록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영적 감각이 많이 무뎌지고 환경의 속아가 환경의 속아가 자질감 속에 빠지도록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24강당과 소통하면 25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25시 기도가 되자 여러분 생업도 직장도 사업도 25보좌를 체험하는 25보좌화하라 하나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야 조업사사 그것 좀 그러실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의 무한한 힘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이제 못 살아남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내가 올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전 세계 70인구가 사는데 거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요 미국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국 지구촌에 지금 한국 그나마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서도 원색적 복음 증가는 우리 교단이 있으니 이 한국을 마지막 제사양나로 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이걸 실제로 가져야 돼요 말씀 성취의 힘 기도의 능력 이걸 처음에 그래서 완전히 원리스 이루어서 3일조 활성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이 3일조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3.7 나라 멋지게 확장시켜 나가는 산문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날 명절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우선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어쩔 수 없이 고향 간 분들이 참으로 가문 보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우리 예원에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이제 헌당이 끝나고 3.1조 구성해서 사물원처럼 스타트 많은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제 4천망대와 함께 2.3.7 치유운동을 일으키고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그리에서 함께 이 응답을 이 마지막 때의 축복을 본인이 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